대만 1원전 오염수 배출로 어필화 무상권 청구 이거 지금 제가 웬만한 채널 나왔을 때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프랭카를 들고 반대하고 이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경고를 주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우리의 손실된 국익을 챙기기 위해서 선배 청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수는 이 점에 대해서 야 좌파해야 될 광우병 때도 거짓난동하고 이러지 않았냐 이거 후쿠시마 거짓난동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걸 과학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이건 임상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계속해서 경고를 해놓으면서 나중에 일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건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외교거든요 대만이 이렇게 하잖아 이게 가장 정확한 외교 정책이야 과학으로 자신이 없을 때는 물론 과학적으로 위험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난리치겠지만 지금 애매하다는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그럼 일단 못 막더라도 여기까지는 하는 게 정상적인 외교인데 윤석열은 아예 대한민국 세금을 써가지고 안전해요 폼하셔요 이러고 다녔다는 거잖아 지금 이것도 임성전인 일본하고 뭐 어떻게 됐길래 이런지를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거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나는 보수예요 좌파들은 광업병 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거 그거와 관계없이 그거와 관계없이 이거는 외교의 원칙이 있는 거거든 이게 정확한 외교의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은 내년에 일본 오염수로 인한 한국 어업의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1조 7천억의 예산을 배산한다는데 그럼 일본 애들이 갖다 버리지만 않았으면 쓸 필요 없는 돈 1조 7천억이 들어가는데 그거 구상권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윤석열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1조 7천억 어치에 대한 윤석열이의 배임죄가 성립되죠 배임죄가 그래서 윤석열이는 감옥에 가준 다음에 이놈이 일본하고 무슨 뒷돈 받았나 이거까지 다 뒤져봐야 돼 퍼바라 콘텐츠 이거